네 안녕하십니까. 전편에 이어서 강원도 판세 분석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체 8석 중에서 8석을 새누리당, 현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의 각 1석인데 무소속 이철규 의원도 동해 3척 정선 태백위원인데 이철석 의원도 현재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7대 1이었습니다. 19대에서는 9석 전석을 보수정당이 가져갈 만큼 전통적인 보수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18개 기초단체장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1곳을 차지하는 압성을 거두 등 변화의 기류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강원선거에서 주목돼야 될 부분은 10년 만에 돌아온 강원의 아들 이강재 전 도지사입니다. 이강재 전 도지사가 사면복권되고 원주가 본래 고향이죠. 이전에는 태영평전, 태백영월 정선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기 고향이 원주, 그래서 원주갑에 출마했습니다. 이강재 전 도지사가 강원지역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전의 총선 때도 보면 강원을 하나의 어떤 캠페인으로 늘 전개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원도 전체를 공동선거 캠페인을 점차 벌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거와 본래 보수 본색의 강원도가 어떤 선거로 벌일지 주목되는데요. 강웅 민방지의원이 입소서에 의뢰해서 3월 28, 29일 조사한 결과는 강원지역 5개 선거구를 조사했는데 4개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춘천, 철원, 하천, 양구 가벌로 재팬됐죠. 그런데 각구에, 저는 춘천 지역구입니다. 각구에서는 민주당 허영 후보가 48.8로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을 35.7로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얼 지역에서는 민주당 정만호 후보가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에게 41.9 대 39.3으로 아주 오차범위 내에 박병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춘천 지역에서는 기존에는 그냥 판판이 민주당 후보가 졌었는데 이 지역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원주가회에서는 이강재 후보가 48.1, 미래통합당의 박정하, 이명박 시절의 대비는 지냈죠. 박정하 후보가 27.6으로서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근성중 후보가 9.7%를 기록했음에도 이강재 전 지사의 우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원주, 을의 현역 송기현 의원, 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은 지금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지난번과 같이 이겼어도 박병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성동 의원이 컷옵돼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강릉지역입니다. 이 강릉지역에서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30.7% 그리고 무소속의 근성동 의원이 26.1% 무소속의 또 최명희 후보가 19.6% 미래통합당의 홍윤식 후보가 13.3%입니다. 이게서 무소속 최명희 후보는 강릉시장을 지냈고요. 홍윤식 후보는 미래통합당 후보인데 행자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후보의 보수 세 후보의 후보 단일화가 상당히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단일화되면 당선이 아주 누가 보더라도 유력하니까 지금 근성동 의원이 제안을 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서도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보수 후보 단일화 대수 군대에서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로 재편된 홍청, 행성, 영월, 평창의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의 유상범 후보가 33.6%로 민주당의 원경환 후보하고 32.3%니까 아주 오차범인의 박빙이 성부를 벌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여론조사 결과 이 결과들은 상세 내용은 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 여론조사가 이어진다면 전통의 보수 우위 지역 강원도에 새로운 총선 여사가 서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9석 전체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는 1석 줄어든 상태에서 8석 중에서 7대 1이 지금 현재 4사 아주 팽팽한 성부까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있는데요. 보수의 수승이 될지 새로운 지역 발전의 기대감이 여건의 표로 연결될지 관심을 둘 만한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